안녕하세요. 밴드에서 네이비에서 운영하는 이 밴드 밴드에서 모임에 공동 관리자를 선택하고 설정하고 공동 관리자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밴드를 터치합니다. 밴드를 터치해서 제가 운영하는 밴드를 함께 가서 공동 관리자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석송 자유 포럼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인데 여기에서 공동 관리자를 설정하려면 채 하단에 보세요. 채 하단의 오른쪽에 톱니바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밴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밴드 설정. 이걸 터치합니다. 밴드 설정 터치하면 여기에서 여러가지 설정 것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요. 공동 리더 관리라는 게 있어요. 공동 리더 관리. 공동 리더 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리더가 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석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동 리더 추가해서 다른 사람을 같이 리더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리더에게 여러가지 회원을 탈퇴시킨다든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이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 리더 투치합니다. 투치해서 회원의 숫자만 찾으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검색에서 찾아보겠어요. 검색에서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이분을 찾았어요. 검색에서. 이분에게 공동 리더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선택이 됐고 상단에 보세요. 추가가 있죠.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딱 터치했어요. 여기 보시면 설정이 떴어요. 공동 리더로 추가했습니다. 해가지고 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공동 리더의 권한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공동 리더가 이분이 지금 공동 리더로 설정이 됐죠. 제가 리더로 있고요. 이렇게 공동 리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한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공동 리더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권한 설정 터치하면은 여기에 밴드 이름과 커버 설정 있죠. 제일 위에. 이걸 딱 터치하면요. 리더와 공동 리더 이제 양쪽. 공동 리더도 지금 설정한 그분도 밴드 이름과 커버를 커버 사진 있죠. 처음 보이는 사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리더만 터치하면은 리더만 고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리더만 하겠어요. 이렇게 설정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지 글도 리더와 공동 리더로 할 수 있고 리더 혼자 할 수 있고 게시글 읽은 멤버 보기. 이것도 리더와 공동 리더로 설정하든지 혼자 리더만 할 수 있든지 리더만 하든지 공동 리더 못 하든지 모든 멤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게시글 읽은 멤버 보기 이것은 저는 여기서 모든 멤버로 다 하겠습니다. 모든 멤버가 게시글 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 태그 관리는 이것은 공동 리더와 리더 어느 쪽을 해도 되겠죠. 저는 리더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동 리더에게 불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멤버 탈퇴 및 차단 설정 있죠. 이거 하고 다음에 다른 멤버의 게시물 댓글을 삭제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 게시물 및 다른 멤버의 게시물 댓글 삭제하는 권한을 공동 리더에게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설정해야 돼요. 이거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더만도 있고 리더와 공동 리더도 또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기 생각이겠지만 다들 다르겠지만 저는 리더와 공동 리더, 공동 리더도 게시글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탈퇴 제일 밑에 보세요. 멤버 탈퇴 시키는 것도 차단하거나 탈퇴 시키는 것도 여기 보면은 리더 혼자 할 수 있고 공동 리더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공동 리더도 같이 부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탈퇴를 어떻게 탈퇴 시키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리더가 두 명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최하단에 보세요. 최하단에 설정, 오른쪽 설정 옆에 사람 두 개가 있죠. 사람 두 개 있는 이걸 터치하면요. 해연면버가 쫙 나옵니다. 이게 해연면버가 나오고 여기에 온라인 멤버,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멤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멤버에서 이 아까 공동 리더 설정한 사람과 다음에 리더는 이렇게 제일 앞에, 제일 위에 뜹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떠요. 만약 어떤 사람을 탈퇴시키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을 한번 어떻게 탈퇴하는, 탈퇴는 시키지 않겠지만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퇴시킨다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동 리더에 있기도,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공동 리더도 탈퇴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여기 보세요. 강제 탈퇴가 있죠.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필, 프로필도 있고 가입정보 1대1 대화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강제 탈퇴를 시키려면 강제 탈퇴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강제 탈퇴를 시킵니다. 저는 이분을 강제 탈퇴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공동 리더도 이와 같이 터치를 해서, 툭 터치해서 이렇게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고 물론 회원을 이렇게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쪽 부분을 터치합니다. 탈퇴는 이쪽을 터치하고요. 회원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쪽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하면요. 여기에 이분이 언제 가입되었고 멤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성 글보기 1대1 대화 선물하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1대1 대화이거든요. 리더가 1대1 대화를 하도록 설정을 해야 이렇게 명부, 회원 명부 목록에서 1대1 대화라는 아이콘이 뜹니다. 대개 이걸 리더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가 전교회는 아주 오픈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밴드에서 공동 리더를 설정하고 공동 리더에게 회원을 탈퇴시킨다든가 글과 댓글을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